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핵심 요약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데 필기를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출제되는 실기 기출문제를 보시면 필기 때 배웠던 용어들이라든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기에서 다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필기 시험은 이론적인 내용을 검증하는 시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 다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실기에서 출제될 만한 꺼리들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을 하셨지만 내용들을 다 100%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확인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확인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 파트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현행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랫폼이란 것은 기차라든지 전철에서 승강장을 보통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IT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를 보통 우리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카카오톡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버는 교통 플랫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어비앤비는 숙박 플랫폼이다. 카카오톡은 메신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상거래 결제 플랫폼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용어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때 플랫폼이라고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예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밑줄로 제가 표시해 드린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 용어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용어를 묻는 문제가 실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운영체제도 분석을 해야겠죠. 운영체제라는 것은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컴퓨터의 자원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영체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 사람하고 컴퓨터 간에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의 특징들은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윈도우즈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용 PC 주로 이용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자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상이죠. 그리고 다양한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라이센스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컴퓨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러 사용자, 1번 사용자, 2번 사용자, 3번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한 명의 유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을 할 때 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한 유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라이센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라이센스 정책이 있다는 얘기고요. 주요 용도를 보시면 중소 규모의 서버, 개인용 PC, 태블릿 PC, 인베이디드 시스템 뒤에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눅스가 있죠. 리눅스 토발즈가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가 되고 그리고 GNU GPL 버전 2라는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GN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NU라는 것은 유닉스의 상업적 확산에 반발해서 무료로 개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며 동시에 그러한 정보 공유 프로젝트, 정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재분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신념, 정신, 프로젝트를 GNU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만들어진 라이센스가 GNU GPL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피레프트가 되겠습니다. 카피레프트라는 것은 카피라이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의미를 하는 카피라이트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함부로 그것을 다운로드 받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이 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자는 것이 카피레프트가 되는 거예요. 카피레프트 라이센스가 GNU GPL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리눅스를 이용해서 제품 하나 만들었잖아요. 제품 1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 1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2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2라는 제품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유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라이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리눅스는 중대 규모의 서버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죠.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닉스는 유료가 됩니다. 유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반발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GNU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유닉스는 아이빔에서 만든 유닉스가 있고 HP에서 만든 유닉스, Sun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닉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이 되고요. 다양한 라이센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용량이 처리 가능하고요. 안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서버에서 보통 이용되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닉스가 리눅스를 기반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기업 입장에서 왜 무료로 제공되는 리눅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닉스, 돈을 주고 왜 사느냐. 그 이유는요.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리눅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산다면 각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닉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AS라든지 워크스테이션,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이것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서 보통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만약에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라면 iOS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iOS는 애플에서 만들었고요.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가 되고요. 그리고 iOS는 하드웨어 번들, 번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번들이란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할 때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장치,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 장치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구입하는 방식을 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조금 나왔는데 인베디드라는 것은 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시킨 형태의 장치를 의미를 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스, 그러니까 CPU가 되겠죠. CPU를 장착을 해서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는 냉장고 내에 CPU가 없죠. 하지만 CPU를 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CPU를 내장시키는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내에 CPU가 있다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내에 우유가 있는지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유가 없다면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CPU를 내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AS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망, 부착, 저장장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PC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저장장치가 네트워크로 구성된 대용량 저장장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PC를 통해서 PC 내에 있는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 있는 저장장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장장치를 NAS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은 개인이나 적은 인원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성능의 컴퓨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PC보다도 좀 더 성능이 높은 고성능의 컴퓨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2020년 2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답이 안드로이드가 정답이에요. 운영체제를 묻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정답인데 조금 전 안드로이드의 설명을 드릴 때 구글, 리눅스 기반이다, 무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장치를 위한 운영체제와 미들웨어를 의미를 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리눅스 모바일 운영체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는 iOS가 아니죠.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안드로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키워드를 기억을 하면은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네트워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 강의에서 네트워크를 전체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실기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세한 것은 실기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기 강의에서는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실기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기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네트워크의 정의를 보시면은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 또는 기기에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프로토콜이란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란 것은 정보 전달 시에 약속한 규칙 자 약속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약속한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신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장치가 있고 B라는 장치가 있으면은 서로 통신을 해야겠죠. 자 통신하기 위한 어떤 약속된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같은 언어를 이용을 해야겠죠.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토콜 중에서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약속된 규칙, 통신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회 실기시험 기출문제 보시면은 프로토콜 3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구타의미라고 실기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타이밍, 의미라고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출제 방식은 사실 뭐 필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3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4개의 보기를 주고 1번 구문, 2번 타이밍, 3번 의미, 4번 엉뚱한 것을 주고 4번이 답이 되도록 그렇게 출제하는 방식이 이제 필기 방식인데 실기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망을 보통 우리는 외부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있다면 회사 내에 내부망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라우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라우터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만일 기사 퍼스트라는 사이트가 서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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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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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기사 퍼스트 사이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방화벽이라는 것은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불법적인 트래픽 유입을 막고요. 허가되고 인증된 트래픽만을 허용하려는 어떤 대책, 방어 대책을 방화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제한 없이 무조건 접속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허가된 어떤 트래픽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화벽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허브가 있고 여기 또 지역허브2가 있는데 사무실1, 사무실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사무실을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브라는 것은 컴퓨터를 연결한 장치를 허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A, B, C 직원들이 있겠죠. 각각 컴퓨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허브가 되는 거고요. 자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는 크게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더미 허브보다 좀 더 빠른 것이 스위칭 허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미는 속도가 느리고 스위칭은 좀 더 빠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본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백본망이라는 것은 저속의 여러 하위 망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분산된 통신 장치들을 통합하기 위한 최상위 통신 네트워크 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도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고 그렇게 나뉘게 되는데 최상위 통신 네트워크를 백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종로점이 있고 을지로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서울이라고 묶을 수가 있겠죠. 서울이라는 백본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논리적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물리적이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네트워크에서도 논리적 장치가 있고 물리적 장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논리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한 장치가 논리적 장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장치라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를 뜻하는 겁니다. 실제 필요한 것이죠. 허브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컴퓨터와 컴퓨터 서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물리적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장치가 있고 물리적 장치가 있는데 논리적 장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소프트웨어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적 장치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DBMS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BMS가 되는 겁니다. 오라클이라든지 MS SQL라든지 그런 것들이 DBMS가 되는 겁니다. DBMS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기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 예전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바뀌기 전, 바뀌고 난 뒤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기출 문제가 아니고요. 출제 기준이 변경되기 전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용어들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2019년 2회 기사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일단 하고 있어요. 쭉 설명을 하고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 1, 2에 알맞은 DBMS 구성요소 명칭을 기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DBMS 영역이 되는 겁니다. DBMS 영역이 되고 이건 데이터베이스 영역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영역. 이것은 외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 사용자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 퍼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쿼리, 지리어 정도 이용을 하죠. 검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셀렉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리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혹은 DML, DML이 뭡니까? 데이터를 검색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갱신하거나,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DML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스키마라든지, DDL,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외부 인터페이스마다 다양하게 DBMS 영역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 중에서 1번하고 2번을 입력을 해라, 기입을 하라 그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리어 처리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어 처리기라는 것은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 요구, 그러니까 지리어가 되겠죠. 지리어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된 게시물을 검색을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시판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검색을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해석을 해야겠죠. 자, 해석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지리어 처리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DML 컴파일러. 자, DML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은 DML로 작성된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 이런 요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분석해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자,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DL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은 DDL로 명시된 정의를 데이터 사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DL 컴파일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실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전이 있어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그렇게 부르죠. 시스템 카탈로그 다 같은 뜻인데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되면 만든 테이블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 정보는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했다. 그러면 DDL 컴파일러가 그 테이블을 생성할 때에 그 정보를 데이터 사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DL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트랜잭션 관리자.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관리자가 있죠. 트랜잭션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유효한지 데이터베이스에 무결성이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혹시 위반하고 있지 않는지 회복이라든지 병행 수행, 이런 작업을 담당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한마디로 실행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 저장 데이터 관리자는 이겁니다.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요소예요. 여기서 실행하는 요소가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것은 저장을 담당하는 거죠. 저장 데이터 관리자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사정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여기에 실제로 접근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MS 영역의 각각의 요소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DBMS의 유형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계형 DBMS예요. 보통 우리가 릴레이션, 테이블 형태로 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죠. 그게 RDBMS가 되는 겁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관계형 모델에 따라서 구조화했고요. 저장, 관리하고 사용자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복잡한 지리 연산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인사관리, 자산관리, 기업 업무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DBMS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고 이해가 쉽고 사용하기 쉽다는 이점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비정형 복합 정보 그러니까 정형 정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문자, 숫자, 날짜 이런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업에서는 주로 다루는 정보들이 문자, 숫자, 날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RDBMS가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멀티미디어라든지 사진, 음성,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정형 복합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객체 지향형의 DBMS가 되겠습니다. 자, 객체로서의 모델링과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DBMS가 되고요. 비정형 복합 정보의 모델링 가능하고요. 객체 지향 이론이 부각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DBMS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능인 복구라든지 백업, 이런 것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업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이 많이 없어요. 표준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RDBM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객체 지향과 관계형의 이점을 합친 거예요. 관계형 체계에 새로운 객체 저장 능력을 추가하고 있는 체계가 되고요. 관계형과 객체 지향형의 장점을 고루 살린 진보된 방식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행 시스템 분석에서 비즈니스 융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보시면은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할 때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여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중 일부 혹은 전체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기존에 골프라는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자, 골프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IT와 관련된 스크린의 개념을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와 이 비즈니스를 서로 융합하는 겁니다. 융합을 해서 서로 장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IT 기술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린 골프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비즈니스 융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순위에 John